이하니 형님, 김정현 누님 어서 오세요! 그럼 두 분은 언제 처음 부모가 되신 거예요? 49에 결혼했고 그 애 첫째가 태어났고 53에 셋째를 봤습니다. 저는 이제 46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?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위네요, 서현이. 기록적인 분이 여기 한 적이셨나요? 여기 안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애들을 좀 귀여워하고 엄마 놀래도 뭐 사주기도 하고 용돈을 줄 때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우리 집 같아요. 기다림이 사실 누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일단 기다려요. 태연아, 밥 먹어. 태연아, 밥 먹어. 엄마 세 번째다. 태연아, 밥 먹어라. 근데 저는 그냥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아니길 다행이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무서웠거든요.